그래서 에티켓은 규범을 말합니다. 어떤 규칙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규칙들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규칙을 잘 지킨다, 못 지킨다 하는 것처럼 에티켓을 잘 지킨다, 에티켓이 없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용어로는 매너가 있는데요. 매너는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법은 매너가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있죠.